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의외로 여러분들 나경원 당선인이 한 말이 굉장히 파문이 크네요.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당선인이 정치 연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단축에 동의한다면 개헌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앞에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 거죠. 설령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밖으로 내는 것하고 안에 담아두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요.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바깥으로 일단 나오게 되면 나경원 당선인이 취한 그런 위치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파문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를 다뤘네요. 나경원의 임기단축 개헌 언급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황당한 반응이다. 당연히 그렇게 황당하게 여기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을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니까 임기단축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87% 7500명 정도가 어제는 한 1000명 정도니까 75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고려대상이 돼서 안 된다. 아마 이렇게 답하신 분들은 그게 다 탄핵이나 개헌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셨고 동시에 또 여러분들 이해찬 씨가 강력한 대여투쟁을 주문한 것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를 넘어뜨려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91% 정도가 말이 되지 않는 주장. 7000명 정도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도 나경원 당선인도 좀 놀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화 사건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말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조기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진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페이스북의 입장을 밝혔네요. 윤상현 의원이 절대 임기단축권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합니다. 그냥 개헌 논의가 여러분들 그냥 시작되는 순간 정략적인 개헌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순수함이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개헌 논의 자체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관련자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개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헌이퀄은 정략적 의도의 개헌과 일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선의 의원인 아마 이번에 오선이죠. 나경훈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린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벌써 조국개혁당이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두 문장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고 임기가 5년이 보장이 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이 뽑을 때는 공동체 차원의 약속이 됐기 때문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대통령을 내려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경훈 당선인이 조금 이렇게 경솔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지영님께서 의료를 붕괴시키는 걸 보면 정부의 신뢰가 안 갑니다. 신뢰가 안 가죠. 신뢰가 안 가죠. 그리고 아주 그냥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원칙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 야당의 사역이 아닌 국가혁신을 위한 개헌이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나경훈 당선인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는 선거 공정성이 묻어진 것이 문제지 4년 중임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훈 당선인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지 입장이지만 저는 권력구조 혁신형 이전 권력구조 퇴보행이든 간에 아무 관련이 없다.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쪽은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4년 중임제든 5년 단임제든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죠. 선거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가장 문제인데 국민의힘의 중진 그런 인사들 입에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 문제는 다 여러분들 숨기고 이렇게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급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비급함을 우리가 선택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앞으로 사람들이 치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권력구조 혁신의 개헌이란 것은 아예 애시당초 없는 거다. 4년 중임제니 무슨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헌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